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루 최고 나루 괜찮죠? 나루 거의 나왔다 안사도 밀겠는데? 천천히 할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제모 눌러도 잘 쏟았네 야 저 유일피 수술 잘 쏟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거 왜 깨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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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숭이궁 있어요 여기 위도우 나왔다 이곳도 높이 부시지 이거 약간 힘들어 킬 갈리고 안 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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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최고 나노 괜찮죠? 얘네 원숭이궁끼래 또 필 갑자기 원숭이가 궁패자 안죽은다 안죽은다 기다려 기다려 내가 살려갈테죠 지금 말하네 정말 줄준비 알았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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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자 뭐야 이거 갠지 키야 어쩌면 갠지 키야 힐 없는데 힐 없는데? 힐 없어요 힐 없어요 시나인 시나인? 얘네들 시나인 가긴죠? 까비 헐서 조심 뭐야 뭐야 에이.. 저 뭐라고 그러죠? 힐 곧 감소합니다 아 나님 힐 져지 이거 2층 이러는 거고 2층에 백힐 김해 나랑 2층 가자 안아줘 있어 뒤에 이거 맞으면 안 돼? 앗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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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펜 짬뽕에 미치자고 아우 아씨 1-2-3 얘네 펄치 그대로 야 메코 필이 빨리 자 빨리 자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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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나름이 치우고 나름이 가는 게 낫겠다 어? 아니야 그냥 쭉 빼지 왜 하나 빼 빼 빼 빼 못 뺐다 도대기야 개이덱 그냥 놀았다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아래님 앞에 정면으로 가서 안으로 준비해봐 줘봐 줘봐 아 보리필 나이스 렐리라도 쏠기 너무 힘들다 내 맨의 힘을 폭발시켜라 또 날 멈 saves 적을 시작 멕크리만 조심 화물 정리하고 멕크리만 조심 애는 원숭이 궁 없어요 내가 화물을 안전하게 공격해주세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을 모두 중심으로 적용을 받았다. 아마도 이 상승을 많이 받았다. 이 상승을 많이 받았다. 그 상승을 많이 받았다. 그 상승을 많이 받았다. 이 상승을 많이 받았다. 3대 0 A 지지라고요? 뭘 더 없냐고 진짜 우리 뒤에 시작으로 와 늦었어 빨리 가야 돼 때려야 우리 뒤에 왜 때려야 돼 때려야 이쪽 아, 저거.. 트래필! 야 디바 던지는데? 야야야 잡아줘 저거 아 디바 디바 아네 나노 차면 괜치 줘요 렐리카 봐 렐리카 봐 아네 얘네 나노 렐리 얘네 펄스 있고 원숭이 궁 있고 자포 있어요? 근데 뺀다 드래 장대 탱커 궁만 가있다고 생각해 조용히 다킹 윙 라이브 오 으아 으아 으응 빠져야겠어 우리 힐러님들 따로 계시면 안될거같아 뒤로 붙어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윈디 가을과 앞으로 와봐 띤들 화물이 여기 앞이어서 나루 괜찮으자 앞으로 당겨 나루 앞으로 오세요? 나루 죽을 수 있어요 안하니? 괜찮아요 뒤에 뭐야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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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을게 안녕 야 죽이자 마 죽이자 절대 죽이자 칵필이야 칵필이야 와 얘 여유가 있네 카트를 하네 죽였어 죽였어 잡자 원숭이 잡자 맥힐 맥힐 나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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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켰어 잘 켰어 잘 켰어 나이킬 나이킬 빠져봐 빠져봐 아 근데 얘네 몇 킬로 우리 우리 나노기지 차면 나노기지 들어가 있어 야 나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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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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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킬 나노기지 나이킬 나노기지 나노기지 나이킬 나 용거할게 나이킬게 하무리 하하리킬게 야 아 동코 때리노 한 번에 짚어 해줄지마 더 밖을 지켜봐 아껴아껴아껴 더 밖을 지켜봐 미친 거기 잡아야될것같아 솜 하나 잡자 야 나 갖췄어 제발 와 개의봐 우리 라인캐 우리 라인캐 우리 라인캐 와 송완아 이걸 설계한다고? 미쳤다 저 설계는 게 뭐야 나음부터 나눠기 하자 내가 달려갈 때 주시면 돼 아래엠 죽어 고고고 킬 들어가 이 시에 매크리 와주셔 우리 시에 매크리 가줘 아니 와주는 건 좋은데 죽으면 안 될 텐데 잔다 매크리 이거 힐뱅 가줄 수 있어요? 그때 승리 중 빠지가 보던지 엔기 와주 1티 빙 메일 다음 번에 메인 다요? 메인거 정도는 다요? 메인 화물이 버리 화물이 버리 얘는 아나 없어 내가 화점 터치가 안해 원새리필 메인 다요? 메이 좌, 07, 메이 좌야 매크리랑 아나 살아있다 지금 나노 트레이 하려면 아나님? 아나님 2층 가봐, 2층 왼쪽 층 푸셨잖아 왼쪽 층? 민 arkadaşlarroll 뱃살 이거 나이스 방패 만들었대 할게 없어 아 쪼걸리게 저럴거 좀 쓰지마 제발 내 방송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저 램퍼인가 아휴 진짜